안녕하세요 아침에 달력을 보니까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 보이더라고요 10월달이 벌써 돌아와 버렸어요 안 올 줄 알았는데 10월달이 저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0월달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어요 오늘은 어떤 걸 지금 한번 정리를 해드리냐면요 여기서부터요 28회부터 시작해서 33회까지 기출됐던 지문들을 한 줄도 빠짐없이 정리를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다 합쳐보니까 총 300개더라고요 딱 300개 그런데 작년 시험에서는 출제된 지문이 69줄이 나왔어요 계산 문제 2문제, 박스 문제가 3문제인가?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빠지고 박스 문제에서 지문이 5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이 3줄씩 나가지고 약간 예전보다는 지문이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 계산 문제가 한 문제로 줄어든다면 또 72줄 정도 나와요 72줄 또는 75줄 정도 그러면 그중에 300개 중에서 겹치는 지문이 몇 개가 될지 300개 중에서 겹치는 게 우리 70개만 겹쳤으면 좋겠는데 그럼 다 맞추는 거예요 이걸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이번에는 조세총론 파트를 지금 이 파트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세총론이에요 그러면 조세총론이 시작돼요 이렇게 그리고 조세총론에서는 시험 문제 매번 두 문제가 나와요 해년마다 두 개가 나오는데 어쩔 때는 단계 문제는 부동산학개론 1차에서는 해년마다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놓치시면 안 되네요 단계는 그래서 단계하고 관련된 게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어렵게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단계 문제에서 여기 두 개를 내요 지방교육세하고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이걸 구분하라고 문제를 출제해요 이걸 구분할 때 지금은 오늘 입으로 뱉을 수 있는 거 있죠 실제로 말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초등학교 옛날 국어책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 듣, 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하고, 듣고, 쓰고 그다음에 또 고학년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듣, 말, 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듣고, 말하고, 쓰고 쓰고가 제일 끝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듣고가 아니라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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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선생님이 칠판에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하면 쫙 100개나 자, 써라 썼어, 종 쳐서 끝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쓰고 끝나는 거예요 뭔 말 듣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국어 배울 때 좀 잘못 배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잘 들으셔야 돼요 듣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을 하셔야 돼요 말하고, 그다음에 보면 답은 반드시 내 손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잘 들어놓고, 말하고, 그다음에 쓰게 답만 찾아버리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것도 먼저 지방교육세 그러면 이거는 지방교육세는 주로 붙는 게 어디 어디 붙냐면 붙는 거를 잘 생각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붙어요 그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이 지방교육세니까 이거는 취득과 보유에 따라가는 거예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연습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쓸 때는 취득 단계에서는 세금,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에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 여기에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어떤 세금에 따라가냐 따라가니까 무조건 자기는 따라만 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방교육세는 나서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는 절대 자기 발로 움직이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지방교육세가 어느 단계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방교육세가 신고 나쁘냐 보통 잉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지방교육세는 나는 따라가니까 본래 세금이 뭐지? 하고 본래 세금을 얼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치득세가 본래 세금이 신고 나쁘니까 신고 치득세 붙는 지방교육세도 신고 나쁘고 이렇게 말을 그냥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냥 무조건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해야 말을 해야 되는데 쓸려고 해버리면 안 돼요 먼저 말을 딱 뱉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분명히 시험 볼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도 신고 나쁘니까 등록면허세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신고 나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산세는 정부에서 부과하는 보통 징수니까 재산세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는 보통 징수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 아주 쉬운 게임을 낸 것처럼 해서 엄청 복잡하게 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음 세금 중에서 보통 징수로만 되어 있는 거 골라라 끝에 만자로 하나 싹 잡아넣었어요 보통 징수로만 되어 있는 거 골라라 해서 지방교육세 아무 말 없이 지방교육세라고 딱 써놨어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보통 징수라는 얘기가 신고 나쁘라는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본래 세금이 뭐인가에 따라서 달라져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보통 징수나 신고 나쁘나 말하면 안 돼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는 신고 나쁘고 재산세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는 보통 징수니까 그래서 이건 신고 나쁘도 될 수 있고 보통 징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뒤에다가 문제 지문에다 만자를 붙였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지방교육세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지방교육세가 신고 나쁘냐 보통 인수냐 이렇게 역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지방소득세 여기서 이건 약간 생각하셔야 돼요 지방소득세는 이거는 따라가는 세금이에요 그랬는가 내발로 가는 세금이에요 그랬는가 지방소득세는 내발로 내발로 가는 거예요 지방교육세는 딱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예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인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라는 얘기가 부가세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방의 소득세는 이건 독립세예요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세금이에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세금인데 지방소득세는 누가 가면 같이 따라가요 나는 가기는 가는데 누군가 세금이 가면 자기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무슨 세금에 따라서 그러면 된가 그냥 지방자만 빼버리고 읽어버리면 돼요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 속에는 우리가 배우는 소득세 속에는 무슨 소득세를 배우고 있는가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누구도 따라서 한다는 얘기가 지방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같은 세금이란 얘기가 따로 세금이란 얘기가 따로 세금인데 갈 때 가는 길이 서로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만 갈라서는 거예요 나는 국세로 간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그러면 나는 지방세로 갈게요 하고 끝에 가서 막 갈라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만 세금 낸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양도소득세가 천만 원을 내면 지방소득세는 천만 원 중에 얼마만 내라는 얘기가 10%니까 100만 원 그럼 내가 천만 원 들고 국세총으로 가니까 옆에 지방소득세 얼마 들고 지방으로 간다는 얘기가 100만 원 들고 그러면 만약에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 우리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세이로는 몇 프로가 되는가? 70%죠 그러면 지방소득세 세이로는 몇 프로겠는가? 7%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로 갈 때는 내가 100원을 낸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 100원에 10% 10원만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지방소득세는 세금이 소득세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해석이에요 지방소득세든 소득세든 똑같다 했으니까 물건을 취득하면 소득세를 내는 거 안 내는 거야? 안 내죠 안 내죠? 그럼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임대를 내주면 임대받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는 거 안 내는 거야? 내죠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보유하고 있을 때 내가 건물을 임대 내주고 받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낼 수 있고 또 이 건물을 팔아버리면 무슨 세가 나오는 거야?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 내로 가면 옆에서 누가 또 따라간다는 얘기가 지방소득세 꼭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보유단계와 양도단계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도 또 세금을 하나 써야 돼요? 이 보유단계에서는 무슨 세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죠? 종합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에서 이게 바로 임대소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지만 지방세인 무슨 세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단계에서는 여기서 조심하세요 양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나올 수 있는데 또 양도소득세 이외에 양도했을 때 소득세 무슨 소득세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업성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면 종합소득세 사업성이 없는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단계에서도 종합소득세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단계, 양도락에서 무조건 양도소득세만 가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그러면 소득세가 나올 때 언제나 지방소득세가 같이 나온다 그런데 국세 금액의 몇 프로만 지방소득세로 넘어가라는 이야기인가? 10% 넘어갑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니까 그 지방사정에 따라서 차별, 세율이 차별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겠죠? 지방이니까 있겠죠?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지방소득세는 그 지역사정에 따라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몇 프로예요? 그러면 된가? 우리 배운 거 다 50% 그러면 돼요 지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전부 50%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50%만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에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다른 각도로 출제이온이 출제를 받고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이제 3번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나는 누구 세금에 붙어다녀요? 그래야 되는가? 내발로 가요? 그래야 되는가? 내발로 가요? 내발로 붙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발로 가는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도 내발로 가는데 내가 가기가 힘드니까 다른 세금 고지서에 얼른 올라타는 거예요 내발로 가기는 가야 돼요 내발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세금에 붙어 타냐면 재산세, 재산세 여기는 부과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변기세라는 이야기예요 변기한다, 변기한다 이 말은 거 기록만 합친다는 이야기예요 재산세 고지서에 넣어 네 고지서에다 내 이름만 써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나도 그냥 덤으로 같이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재산세 그냥 뭐 하는 세금이란 이야기인가? 붙어가는 세금이다 그래서 변기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세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고 재산세라고 보고 풀어버리면 돼요 왜? 재산세 고지서에 붙어 나오니까 재산세라고 보고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라고 했으니까 무슨 단계에서 나와요? 그러면 된가? 그렇죠? 보유 단계에서 나와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습해 볼게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이거는 건물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몇 월 달에 고지서가 나오겠는가? 7월 달 토지부는? 9월 달 주택부는? 반절은? 7월 달 반절은? 9월 달 그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그럼 지역자원시설세 이 세금은 재산세 붙어가니까 신고 나쁘다 보통 잉수다 보통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역자원시설세 나오면 재산세하고 똑같이 그냥 쭉 풀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개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찾아냈어요 네 번째로 가보죠 이제부터는 용어정리 문제 나오네요 그럼 한 번 용어정리 답으로 냈던 것은 그 다음에 답으로 안 냈던 걸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보통 잉수와 특별 잉수에서 물어볼 때는 반드시 뒤에를 잘 봐야 돼요 편의상 편의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세금 받기가 편한 방법은 무슨 방법이 편한가요? 먼저 돈 주고 세금 내라고 해야 편한가요? 돈 먼저 뛰어버리는 게 편한가요? 뛰어버리는 게 먼저 뛰는 방식을 특별징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문은 안 봐도 돼요 편의상이라는 글자만 보이면 무조건 특별징수로 풀면 돼요 그런데 시험에서 어떻게 냈냐면 앞에다가 보통 잉수라고 써놓고 보통 징수란 해놓고 뒤에가 편의상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그 오답이었어요 그럼 이제 정확히 봐야죠 보통 잉수 그러면 뒤에는 누가 이렇게 나와야 된 걸? 세무 공무원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세무 공무원이 이제 뒤에는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세무 공무원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해가는 방식을 보통 잉수로 합니다 그런데 뒤에가 세무 공무원 나오면 보통 잉수 그럼 세무 공무원 보통 잉수니까 보통 잉수 세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지방세 두 개만 기억해 놓으세요 무슨 세 하면 무슨 세 기억하면 된 건? 재산세와 지방세 재산세와 자동차세 두 개만 그런데 그중에서도 재산세를 이 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재산세라 너무 쉬우니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문제를 딱 내요 그러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재산세와 똑같으니까 그것도 보통 잉수 그래도 또 쉽게 나온다면 이렇게 내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러면 재산세에 부과되니까 재산세에 움직이면 딱 붙어가지고 재산세와 같이 움직이니까 이것도 보통 징수 이렇게 푸는 거예요 5번은 이게 시험에 31회 때인가 나왔던 지문인데 이 지문을 보고 이번 연도 시험 문제를 예측하셔야 돼요 지문을 쭉 보면서 뭔가 몰라도 다 포함이네 특별징수 의무자 이 사람도 포함이네 다 누구든지 포함 누구를 모든 사람을 모든 당사자를 포함하는 것을 납세자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이제 납세자가 한 번 정답으로 나왔으면 그다음에는 납세 의무자를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납세 의무자란 하고 딱 나오면 나오면 납세 의무자는 내 것만 내가 그런가 남의 걸 내가 그런가 내 것만 내가 하니까 납세 의무자란 하고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뒤에는 특별징수 의무자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찾아야 돼요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가 내 것을 받아서 그런가 남의 걸 받아서 그런가 남의 걸 받아서 전달 그럼 특별징수 의무자는 우리 배울 때 누구라겠냐면 은행 은행이니까 복권 당첨받은 사람의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의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그러면 언제나 납세 의무자 나오면 뒤에는 제외라는 글자가 보여야 되고 납세자라는 용어가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다 포함이라고 보셔야 돼요 납세자 그러면 무조건 포함한다 납세자는 이렇게 연결하시고 납세 의무자 나오면 제외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납세 의무자는 남의 것은 빼고 내 것만 포함이니까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한 사람은 빼버립니까 이 사람은 특별징수 의무자는 제외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나오면 뒤에가 무조건 포함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여기다가 납세자를 쓰지 않고 납세 의무자라는 해놓고 여기서 포함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누구누구는 빠지는데 남의 걸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은 제외다 그리고 이제 작년 시험은 이걸 어떻게 냈냐면 등록 면허세 시험 문제로 출제를 살짝 뒤집었어 특별징수 의무자가 은행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은행한테 너 왜 잘못 받아가지고 전달 잘못했어 너 이만큼 받으라는데 왜 조금 받았어 너 너무 적게 받아가지고 나한테 넘겼으니까 너 벌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럼 은행이 그래 이제 네가 나 벌 주면 내가 그래 내일부터는 똑바로 받을게 그런가 나 안 받아 그런가? 안 받아 그러죠? 나 안 받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특별징수 의무자에게는 과소 적게 받아서 전달해도 가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작년에 가산세 물린다고 나왔어요 그게 오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내용이 어디에 연결되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번 나왔던 게 어떤 게 나왔냐면 특별징수는 취득세는 특별징수라는 제도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봐요 여기서 멈추되어 버려요 은행이라고 했잖아요 은행 중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데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거 안 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주죠 그래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특별징수라는 제도가 나온다는 얘기인가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 안 나와요 그건 없어요 등록면허세만 특이하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특별징수는 이거는 등록면허세만 특이하게 나오는 거지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는 특별징수라는 제도는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이제 납세의무자, 납세자 용어를 가지고 나왔을 때 납세자를 한 번 냈으니까 이제 나오면 여기를 내는 거예요 납세의무자가 나오면 무조건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하는 특별징수무자 이 사람은 빼고요 이 사람은 제외고요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6번 징수금이란 그랬네요 징수 여기서 징수라는 단어하고 부과라는 단어를 두 개를 생각하세요 징수 징, 징, 수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수, 손, 손으로 손으로 뭐 해버린다? 지워버린다, 손으로 지워버린다 손으로 지워가지고 손으로 잡고 뭐 한다는 얘기인가? 손으로 잡고 가져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징수라는 얘기는 걷어간단 말이에요 징수는 걷어간다 그래서 걷어가는 금액인데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의 이름은 뭔가요? 세금, 지방자치단체 가져가는 건 지방세 저 지방세, 그럼 지방세 놔줘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약속한 날짜에 그 세금을 안 내면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물리는 것을 가산금 그래요 벌금으로 물리는 건 가산세 이자로 물리는 건 가산금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매각할 때까지 정부가 직접 쓴 돈을 체납, 처분, 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들어간 거 이것도 징수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금은 지방세, 가산금, 재납, 처분비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공과금은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징수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공과금은 세금 아니에요? 만약에 공과금 하면 제일 필요한 한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한정에서 가져가는 전기 사용료 이런 거 그래서 공과금은 세금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거예요 지방세, 가산금, 재납, 처분비를 한 번 내면 그다음에 낼 때는 여기에 순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세 가지를 가져가더라도 이 중에 순서가 또 있어요 그 중에 순서가 재납, 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이 순서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재납, 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7번 여기서부터는 성립 시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성립 시기는 29회 때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29회 때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왔는데 주로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내는 게 아니라 특수한 걸로 낸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주민세 주민세 그랬어요 여기는 사업소분 그런데 사업소든 개인 분이든 똑같아요 개인이든 사업소든 똑같아요 개인 분 주민세든 사업소분 주민세든 개인이든 사업소든 똑같아요 주민세는 기준이 주민세만 따로 달라요 주민세만 기준이 7월 1일 주민세만 7월 1일이 기준일이고 6월 1일이 기준이 되는 것 세 가지를 찾아봐요 6월 1일이 기준이 되는 건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이 세 가지는 6월 1일 주민세만 7월 1일 그런데 주민세가 나오면 7월 1일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게 8월 1일이었어요 8월 1일이 7월 1일로 개정된 게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주민세 그러면 무조건 7월 1일이에요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6월 1일이 되는 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지역, 자원, 시설세 이 세 가지는 6월 1일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나왔죠 그럼 무조건 지방소득세 나오면 무슨 세야 똑같아요? 그러면 된 건? 그냥 소득세 그냥 앞에 셌잖아요 무조건 지방소득세 나오면 지방소득세 나오면 소득세하고 갔다고 보고 문제 푸시면 돼 갔다고 보고 푸는데 읽어보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그랬네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니까 양도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성립의 시기는 아무 말 없으면 아무 말 없으면 1년으로 잡아라, 1개월로 잡아라 1년이니까 성립식이 나오면 소득사나, 둘, 셋, 넷 4개를 연습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아무 말 없으면 이게 확정이에요 특별히 예정이라고 물어봤을 때가 있고 중간 예납을 물어보는 게 있고 원천징수를 물어볼 때 이렇게 4가지로 나눠요 아무 말 없이 나오면 확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1년이니까 그 1년의 이름을 과세기간 과세기간, 1년을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1년이라는 시간이 시작되면 여기서 성립이라는 이야기는 성립이라는 이야기는 준비해야 된가? 끝해야 된가? 준비, 준비 그럼 언제부터 세금계산 준비 들어가요? 그랬으니까 1년치를 뭐 해놓고요? 그러면 된가? 끝내놓고요 1년치를 끝내놓고 그래서 1년이 끝나는 때 그랬으니까 12월 31일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러면 예정신고는 아무 말 없이 예정신고예요 그러면 예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몇 개월로 잡아야 된가? 1개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1개월로 잡는 거예요 1개월 그랬으니까 그 달, 달의 말일 여기는 그 달 말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중간 예납 그러면 몇 개월 그러면 된가? 6개월 6개월이니까 6개월을 중간 예납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는 6월 30일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원천징수라는 것은 특별징수하고 같은 말인데 원천징수로 뭐 할 때? 그럼 내 돈을 지급할 때 그러면 그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세금을 계산할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요 아무 말 없이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1개월로 잡으라는 얘긴가? 1년으로 잡으라는 얘긴가? 1년 1년이니까 매년 12월 31일이에요 왜? 지방소득 소득 똑같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예정신고하는 지방소득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정신고라고 물어보면 그 달의 말일이에요?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4개 중에서는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해년마다 이 4 중에 하나는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9번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라고 나오면 지방교육세는 내 발로 내가 움직였는가? 나는 가만히 있는가요? 가만히 있죠? 지방교육세만 나오면 무조건 자기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고 붙어가는 세금이 뭔지를 얼른 생각해야 돼요 앞에 보니까 재산세 따라가는 그랬네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나는 무슨 세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된 건? 재산세 재산세 그러면 이제 재산세 생각이에요 재산세는 여기서 물어보는 게 성립 그랬으니까 언제 준비 들어가세요? 그러면 언제예요? 그러면 된 건? 6월 1일이에요 재산세하고 똑같으니까 재산세하고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방교육세 나오면 무조건 내 발로 가버리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는 딱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본래 앞에 어떤 세금에 붙어야 되는가 무슨 세금에 붙는가 이것만 딱 잡고 풀어가시면 지방교육세는 무조건 다 풀려요 만약에 여기가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예요 그러면 뭐 할 때? 그럼 된 건? 취득할 때 취득세하고 똑같으니까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등록하는 때 왜? 등록면허세 똑같아야 되니까 그 앞에 붙는 세금이 무언가에 따라서 본래 세금이 성립되면 자기도 따라서 성립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해납 났네요 소득세 그런데 앞에가 중간해납 그랬어요 그럼 중간해납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말인가요? 그렇죠 6월 말까지 6개월치 6개월치니까 6개월치니까 여기도 성립 그랬네요 성립 그리고 성립이라고 했으니까 6월 30일 말일날 이게 아니라 6월 30일 끝날 때 여기 끝났을 때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 자동차세는 여기가 사실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나누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것만 물어보고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안 물어봐요 그러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자동차에다 뭘 줘야 움직이는 거야? 기름 줘야죠 그럼 그거 기름 넣을 때예요 그거는 시험에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럼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1년에 자동차세를 몇 번 내게 되는 거야? 자동차세 한 번 내는 거야? 원래 두 번 내는 거예요 원래는 두 번 내는데 6월 달 한 번 12월 달 한 번 두 번 내는데 정부가 1월 달에 임시로 1년치를 선납을 받은 거예요 1년치 받는 거지 원래는 1년에 두 번 내는 거예요 두 번 낼 때 기준이 뭐냐면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1일 그러면 자동차는 무조건 1일 그러면 돼요 1일 자동차 나오면 무조건 1일 시험은 10일이라고 나오면 10일 아니에요? 1일이에요? 나는 자동차가 내 애인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자동차가 내 애인이에요 오늘부터 자동차 너는 내 애인이에요 그러면 애인 하려면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 며칠 하자 그런가? 1일 하자 1일 자동차가 오늘부터 1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면 돼요 이거는 자동차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확정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가 해년마다 나오는 지문이에요 매년 나오는 지문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뭘 물어보냐면 확정이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하고 이렇게 탁 나오는 순간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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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이렇게 두 개 원칙은 정부 부가 방식입니다 선택은 신고 납부 방식이네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정부부가는 언제 확정이 돼요? 정부부가에서 확실하게 세금을 정하는 것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에서 확정은 신고하는 때 또 혹시 문제에서 신고하는 때라고 안 나오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 그러면 그게 신고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제출할 때 신고할 때 같은 의미예요 그럼 정부 부가는 정부에서 결정하면 확정이 되고 신고 납부는 신고하면 확정이 돼요 그러면 두 개 나눠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결정하면 확정이 되는가요? 내가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가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내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정부 결정은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신고하면 이게 없어지니까 신고해도 확정이 되고 정부가 결정한 걸 내면 나는 신고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둘 다 확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 납부를 할 때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던 정부가 결정을 하던 세금은 세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종부세를 내야 되냐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돼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서 세금을 내도 12월 1일부터 15일 내가 선택해서 신고해도 12월 1일부터 15일 그러면 정부는 12월 1일부터 세금을 내게 하려면 12월 1일 전에 고지서를 보내줘야 된가? 12월 1일이 지나서 고지서를 보내줘야 된가? 전에. 며칠 전에 고지서를 보내야 되고 작년 시험은 5일 전 그걸 시험에 냈어요 여기에서 지문에서 이 지문도 출제하고 5일 전도 출제하고 이 지문에서 두 주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날짜 먼저 기억하세요 1일부터 15일까지 내가 신고하면 신고했어요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내가 신고한 대로 그대로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짝 틀어볼게요 내가 신고를 하는데 과소 신고했을 때는 적게 신고했을 때는 확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요? 과소 신고해도 확정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일단 과소했다고 해서 속아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신고했잖아요 무조건 과소하든 제대로 신고하든 일단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해놓고 확정해놓고 정부는 다시 조사 안 한다? 조사한다? 조사하는 거예요 과소했으면 몇 프로 가산세 물리면 되고? 10% 물리면 돼요 거기까지 연결해서 끝까지 연습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과소 신고한다고 해서 그런데 과소라는 말은 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면 일단 무조건 확정이 돼 그런데 신고했다고 해서 거기서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또 뒤조사하는 거예요 다시 조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일반적으로 몇 년을 조사하면 끝나고? 5년 5년 조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12번 지문은 지금 해년마다 시험에 출제하는 지문들인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더라도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결정해야만 확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니까 신고해도 확정이 되고 정부가 결정해도 확정이 되고 내가 신고하면 정부가 나지 나중에 결정해야만 확정이 된다는 얘기인가 신고하면 확정이 돼버린 건 신고하면 확정이 됩니다 12번 지문 여기서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나올 때 제일 먼저예요 날짜 먼저 기억하세요 1일부터 15일이라는 거 그다음에 내가 할 수도 있고 정부가 할 수도 있고 둘 다 정부가 해도 확정이 되고 내가 신고해도 확정이 돼요 이 지문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다음에 13번 이 지문은 32회, 33회 연속 두 번 시험에 출제했고 이번 년 또 세무사 시험에서 또 활용했던 지문이고 공무원 학생들 지문에서 활용했던 지문이 13번이에요 계속 그러면 소득세는 우리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방식은 신고는 몇 가지 방식이냐면 예정신고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예정이라는 게 있고 확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정신고 여기서 한 가지만 잘 들으세요 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는 확정신고를 꼭 해야 되는가요? 생략할 수도 있는가요? 그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은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2회 시험은 뭐라고 출제했냐면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어요 틀렸어요 그다음에 33회 때는 이걸 살짝 틀어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확정신고를 이행해야만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예정신고만 해도 확정은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번 연도 시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예정신고를 1년에 두 번 했을 대로 물어볼 거예요 계속 그걸 강조해가지고 동영 1회차, 동영 2회차, 동영 3회차, 동영 4회차 모든 걸 다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예정신고를 두 번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예정신고를 할 때 두 개를 합산해가 두 개를 합쳐서 예정신고를 이미 했더라면 확정신고를 한다?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정신고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신고해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확정신고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올해는 그걸로 물어볼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 지문을 가지고 두 번을 울고 먹었으니까 이제는 예정신고를 두 번 했을 때 나중에 확정신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로 물어볼 거예요 뒤에 분명히 이 지문도 기출된 지문이 있어요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그때 가서 알려드릴게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한다고 해도 세금은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반대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요 내가 예정신고를 약속한 날짜에 예정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세금을 결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정신고를 안 해버렸으니까 내가 아예 안 해버리면 누가 세금을 계산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정부가 그래서 예정신고를 불리행을 했을지라도 정부는 세금을 결정해서 통제할 수 있어요 이 지문을 올해 다시 한 번 또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수 있는 신고납부 방식 찾아내세요 14분부터는 소멸시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에서 한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만 나왔으니까 이제 치득세부터 다시예요 치득세는 내가 신고하면서 확정이다 정부가 결정하면서 확정이다 신고하면서 확정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하면서 재산세 결정 이 세 가지를 먼저 또 생각하세요 치득세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재산세 결정 종합부동산세는 결정해도 확정이 되고 신고해도 확정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 단, 예정 신고해도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제 확정하고 관련된 문제를 딱 두 개 남았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확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한 후 신고는 안 돼요 기한이 넘어서 신고하면 받아는 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는 주는데 확정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 준다 확정은 안 해 주니까 기한 후 신고하고 나서 다시 몇 개월 안에 결정해서 통제해 줘야 되고 3개월 안에 결정 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기한 후 신고, 지문, 고지문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정 신고 앞에서 이미 신고되어 있는 세금을 수정 신고했을 때는 수정 신고는 확정 효력이 있다, 없다? 이미 앞에서 확정이 돼 있는 걸 수정해서 신고하더라도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수정 신고는 되는 거예요 이미 앞에 신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하게 됐으니까 그것도 확정되는 거예요 기한 후 신고는 처음에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한이 넘어서 신고서가 들어온 건 인정이 안 되지만 수정 신고는 이미 신고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로 더 세금을 신고하겠다 했으니까 이거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14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납샘의 소멸에 대한 문제예요 소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소멸시효 소멸시효라는 것은 우리 집에 고지서가 이미 날라왔다, 날라오지 않았다? 날라? 왔어요 이미 날라왔어 그러면 고지서의 금액이 얼마라고 찍혀 있는가? 안 찍혀 있는가? 찍혀 있죠 지방세니까 소멸시효는 금액, 고지서에 찍혀 있는 금액 얼마를 기준으로 연도를 따지면 되고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일 때와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그럼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정부는 몇 년 동안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10년 동안 요구할 수 있고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 돼요 이 5년이나 10년이라는 요 시간은 가다가 멈춰있다가 갈 수도 있는가요? 가다가 끝까지 일단 가야 된가요? 멈췄다가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소멸시효 5년이나 10년에는 여기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 오, 한다 중단과 정지가 존재합니다 오, 여기까지 기억해 내셔야 돼요 출제위원들은 여기까지 문제를 내니까 중단이라는 것은 중단이라는 건 뒤에가 무슨 자가 안 붙으면 중단하는 건? 기간이 안 붙으면 중단 그럼 중단 사회에 해당되는 것은 납세, 고지, 독초, 최고, 압류, 겨부청구 이 정도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납세, 고지, 고지서 새로운 고지서가 우리 집에 고지서가 날아와서 있는데 새로운 그것과 관련된 새 고지서가 또 날아오면 옛날 고지서는 중단이 되고 새 고지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 연속으로 간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가는 게 중단 정지는 가다가 멈춰 있다가 정지에서 멈춰 있다가 풀리면 그 자리에서 연속으로 나머지 시간만 가는 것은 정지 그러면 정지에는 뒤에가 기간이 붙어요 분납기간, 연부연납기간, 무슨 무슨 기간, 무슨 무슨 기간 기간자가 붙으면 정지 그러면 소멸시효가 끝났네 5년이나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납세의 무가 소멸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년이나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정부가 돈을 해수 못하면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법인이 합병을 했네요 법인이 합쳤어 법인이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이 합쳤어 그러면 합쳤으니까 상대방 어떤 법인이 그럼 하나, 이건 쓰지 마세요 A하고 B를 더해서 A법인이 됐어요 그럼 B법인이 없어졌죠 B가 A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B는 이제 세금 안 내도 되는가요? 내야 되는가요? 누가 내야 된가요? 그렇죠? 승계를 받아서 B가 내야 될 세금을 A가 승계를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납세의 무가 소멸됐다 안 됐다 소멸 안 된 거예요 합병했다고 소멸되면 다 합병해버려요 그다음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자, 이제 부과라는 단어를 보죠 부과 부과라는 것은 우리 부과라는 단어는 어떤 걸 부과를 하겠던가요? 부담 부담시키는 거 부담시키는 거 그럼 부담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지금 고지서가 나왔다는 이야기인가? 지금 고지서를 보내려고 한다는 이야기인가? 보내려고 하는 거죠 고지서를 보내려고 내 자료를 숨겨놓은 걸 뒤져내는 시간 그러면 뒤져내는 시간을 무슨 기간으로 했는가? 그게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 만료 그럼 제척기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은 세금 부과한다, 부과하지 못한다 부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소멸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를 뭘 냈냐면 만료되면 소멸된다 했으니까 그럼 몇 년 지나면 소멸되는가? 이 연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 안 하면 몇 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10년 사기치면? 10년 명의신탁? 10년 부담부 증여? 10년 이번에 부담부 증여 새로 개정돼 들어왔어요 부담부 증여도 10년 그 다음 이제 내가 세금 신고 안 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10년 제출하지 않고 땅속에 팝 묻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7년 잘 모르면 얼른 생각하세요 어? 내가 신고 안 하고 땅 파서 묻어버렸네? 그러면 묻히기 전에 찾아야 되니까 7년 그 다음 과소 신고했으면 나의 잘못이니까 나의 과오 과오 나의 과오로 내가 신고 못 했다 그러면 과소와 과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해도 5년 과소 신고해도 5년 무신고하면 7년 그러면 여기서는 이 기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간 지금 10년이나 7년이나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척기간에는 여기서 이제 재척기간은 중단과 정지 그러면 재척기간은 찾는 시간은 멈췄다가 찾거나 또는 잠깐 쉬었다가 찾거나 그런 게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어요 그래서 중단과 정지는 없습니다 차이점 차라보죠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지만 재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예 신고 안 하고 버티는 게 유리하겠는가 고지서 받아놓고 버티는 게 유리하겠는가 계속 계속 중단했다가 늘어나고 늘어난 게 좋겠는가 한 번 조사해서 못 찾으면 끝나면 끝나는 게 좋겠는가 못 찾으면 그래서 땅을 팔 때는 조금 파야 된가 깊게 파버려야 된가 깊게 파서 몇 년을 묻어놔버리면 되고 7년을 묻어놓고 못 찾으면 그걸로 끝 파다가 잠깐 우리가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 날씨가 추워서요 날씨가 비 와서요 눈 와서요 쉬었다 가요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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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시간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재척기간은 사실은 정부가 그 시간 안에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그런데 소멸시효는 고지서 보내놓고 돈 안 내면 중간중간 새로운 고지서를 보내서 연장 연장 연장시켜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소멸시효 재척기간 이걸 찾아냈어요 납세자가 사망했는데 납세자가 가셔버렸네 세금만 내고 가셨어 세금만 내로 가면 가셨으니까 세금 내지 마시고 그냥 잘 가세요 그래야 된가요 돈 내 그래야 된가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돈 내 죽었는데 뭔 돈을 내요 그랬더니 나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가 넘겨주고 네 거 가져간 사람한테 받아갈게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그래서 납세자가 납세자가 사망했을 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질문을 가지고 문제 내는 건 어떤 걸 내냐면 사망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세금을 내줄 때 상속인 본인의 소득과 사망자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해서 신고한다 따로 구분하여 신고한다 그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걸 암겨놨는데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세금 신고할 때 사망자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은 서로 구분하여 세금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18번은 납부 충당 돈 내버렸네 납부 돈 냈으니까 또 세금 내라고 하면 나 냈어 그러면 알았어 이제 안 내도 돼 그런가 너 또 내 그런가 안 내도 돼 그래요 자 그러면 재산세 우리 9월 30일까지 세금 내는 거죠 근데 어제가 어제가 빨간 날이었죠 그럼 오늘도 빨간 일요일이네요 그럼 내일도 임시구용이니까 못 내죠 또 3일날도 못 내죠 그럼 4일날까지 내시면 돼요 그런데 이미 다 털려서 없어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 어떻게 낼라는 거 모르겠어요 자 이제 고민스러울 거예요 아마 분명히 4일날 세금 낼라니까 이번에 내가 세금 내가 세금 낼 돈이 없네 다 어디서 써버리고 카드도 받아준다는 거 은행에 가서 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 카드 할부로도 돼요 카드 할부도 되니까 알아서 선택 잘하세요 어느 은행 가면 카드를 할부했는데 할부 이자 없이 할부해 줄 은행들이 있어요 그런 걸 찾으세요 잘 찾으면 그런 데 있을 거예요 납부 충당은 납부 충당은 이미 세금 내버렸으니까 납세무가 소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더 여기서 여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없는데 두 개만 더 볼게요 부가의 치소하고 부가의 철회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치소 정부가 세금 고지서를 부가했는데 부가했는데 다시 치소해 버렸네 치소했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놓고 이 고지서로 세금 내라 그거 버리세요 그랬는가 버리세요 그거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납세의무가 그대로 살아있다 소멸됐다 이건 소멸된 거예요 납세의무가 소멸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철회 철회 철회한다 이 말은 철회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고지서를 보내려고 딱 봤어 고지서를 보내려고 봤는데 이번 추석 명제로 돈을 다 써버리고 지금 보내면 돈 못 낼 것 같네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시간 좀 뒤에 조금 더 뒤에 고지서를 보내려고 잠깐 보류해 놓은 거 잠깐 보류했다가 나중에 보내려고 하는 것을 철회라고 그래요 그럼 철회는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긴가 조금 늦추겠다는 이야긴가 늦춰서 그럼 소멸되지 않았다 철회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선처분 결선처분 결선처분은 말만 봐서는 결국 손해보고 떨겠습니다 결국 손해보고 떨겠어요 그 말은 나 결국 너한테 돈 못 받겠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뒤져보니까 지금 오늘 뒤져보니까 주머니 아무것도 없네 왜냐하면 명절 때 다 틀리고 와서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일주일 뒤에 가서 또 뒤져보니까 이미 주머니에 또 돈 있네 그럼 그때 뺏어갈 수 있어 그래서 결선처분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가서 다시 뒤져서 나오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선처분은 납세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인가 소멸사유는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선처분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납세음의 소멸에서 나오는 거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우선순위로 가보네요 우선순위도 최근 3년 동안 시험이 안 나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문제가 우리 시험에 아주 헷갈리게 만들 때 중개사 시험 문제 1번으로 출제해버리네요 1번 문제다 우선순위를 딱 배치시켜버리면 엄청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담보라는 게 나오면 얼른 담보를 먼저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 돼요 담보 담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뭘 물어보냐면 압류를 물어봐요 2주 전에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이걸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이 지문을 7급 공무원 2주 전에 정답으로 이걸 출제했어요 어떻게 냈냐면 순서를 물어봤어요 순서 담보하고 압류는 누가 1번이에요 그런가? 담보 1번 압류 2번 그 다음에 담보가 1번 압류가 2번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3번은 또 뭐가 있든가? 그렇죠? 교부청구 교부청구 이걸 7급 공무원 학생들 시험에서 이걸 순서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다음에 세금 중에 이 순서입니다 압류 1번 담보 2번 교부청구 3번 이 순서로 징수해갑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놨어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압류가 1번 담보가 2번 교부청구가 3번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틀렸죠? 담보가 1번 압류가 2번 교부청구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담보가 1번 압류가 2번 교부청구는 3번 교부청구는 뒤에서 달라가면 이번에 명절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옆에서 나 전 하나만 나 뭐 하나만 그러면 먼저 줘야 된가요? 내가 먹고 줘야 된가요? 달라가면 절대 먼저 주면 안 돼요 나 이거 좀 줘 그러면 알았어 내가 먹고 줄게 그래야 돼요 무조건 달라가면 달라는 사람 먼저 주면 안 돼 절대로 우리 시험 볼 때도 압류하고 교부청구가 부딪히면 압류 먼저 담보와 압류가 부딪히면 담보 먼저 우리 시험도 이게 정답으로 유도해지만 다른 시험도 전부 다 이걸 정답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읽을 때 담보물을 매각했을 때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그랬으니까 압류는 담보에 있는 채권보다 압류는 담보보다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그렇죠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혹시 문제에서 담보는 앞에 가 담보는 압류에 이렇게 물어보면 우선 한다 이렇게 앞뒤로 바꿔가면서 계속 읽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써놓고 담보 1번, 압류 2번, 교부청구 3번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를 그냥 풀 수 있어요 강제 집행의 등비용은 강제 집행의 등비용은 본인이 직접 쓴 돈이니까 여기는 나오면 무조건 0순위라고 해버렸어요 강제 집행의 등비용은 강제 집행, 내가 이걸 내 돈 쓴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할 때 내 돈 쓴 거니까 내가 내 돈 쓴 것은 제일 먼저 가져가니까 강제 집행의 등비용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그래야 된가 우선하지 못한다 그래야 된가 우선한다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제1번, 0번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번 여기서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 나오면 앞에 가요 세금 종류가 어떤 세금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다른 무슨 설정이 나오면 여기서요 이렇게 설정이라는 게 나오면 설정하고 서로 싸워서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일단 싸워봐야 된가요 그냥 내가 취득세가 먼저 가져가야 된가 싸워봐야 돼 무조건 싸워야 돼 취득세는 싸워야 돼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싸워야 된가요 무삿돈 먼저 가져가버린가 먼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먼저 싸워서 가져가는 세금이 있고 먼저 가져가는 세금이 있는데 먼저 그 재산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이런 세금이 있어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싸워서 먼저 그런가요 안 싸우고 먼저 그런가요 이건 안 싸우고 먼저예요 이번 명절에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뭔만 가져간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선순위로 먼저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 아니 나는 죽으라고 뭘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가져갈 때는 몽땅 싸가버리네 그게 바로 시자 들어간 분들이 그래 주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이거는 설정일자에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세금이 우선합니다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세금이 먼저 가져가는 게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들은 주로 신고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보내는 세금이다 정부가 보내는 보통징수 세목들입니다 보통징수 세목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보통징수 세목을 이걸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중에 지방세 중에서 정부에서 고지서 보내는 거 두 개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세에 무슨 세에 기억하라고 했는가 재산세와 자동차세 두 개예요 그러세요?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먼저 기억을 먼저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재산세, 고지세에 나란히 붙어서 나오는 게 있죠? 그렇죠? 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에 또 재산세나 자동차세 딱 달라붙어가지고 다니는 세금들이 있어요 딱 달라붙어요 지방교육세 그런데 여기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예요 그래서 모든 지방교육세라면 안 되고 이 지방교육세 중에서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이렇게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만 보통, 징수, 세목이에요 그다음에 국세 중에 원칙이 정부에서 보내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또 국세 중에 최종 결정권이 정부에게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러면 치득세 나왔으니까 치득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치득세는 그러면 이제 신고서를 제출한 날 제출한 날 전에 설정을 했네요 그러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정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먼저 설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세금이 먼저라는 이야기가 설정이 먼저라는 이야기가 설정 설정이 먼저니까 읽을 때 담보된 채권 이게 설정이라는 뜻이에요 담보된 채권은 치득세하고 비교했네 이제 순서를 얼른 봐야 돼요 법정기일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니까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했으니까 설정 채권이 1번 치득세는 2번 이렇게 얼른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보된 채권은 치득세 우선 한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읽을 때 번호를 꼭 우선순위가 나오면 누가 1번인가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읽어야만 이게 빨리 읽어져요 22번 종합부동산세는 1번, 2번 체크할 때 무조건 담보된 채권하고 종합부동산세 나오면 무조건 누가 1번 배정을 해버려야 된 걸? 종합부동산세 1번 담보된 채권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종합부동산세는 그랬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담보된 채권보다 그러면 1번이 2번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1번은 2번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기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을 정확히 익혀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또 재산세 나왔네요 재산세 재산세는 담보된 채권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재산세는 먼저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는가요? 우선순위가 없는가요? 재산세가 1번 담보된 채권 2번 그랬으니까 1번은 2번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읽을 때 조심하세요 종합소득세 이걸 읽을 때 종합부동산세로 읽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종합 뭐라고 써놨는가? 소득세 종합소득세니까 제출한 날 전에 설정을 했네 그러면 이제 제출한 날 전에 설정했으니까 종합소득세가 먼저다 설정이 먼저다 설정 이게 1번 종합소득세가 2번 됐어 이제 그러면 담보된 채권은 종합소득세 그랬으니까 담보된 채권이 1번 종합소득세가 2번 그랬으니까 담보된 채권은 종합소득세 우선한다 먼저 법정 신고서를 제출한 날 전에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 후에 설정을 했으면 그때는 여기서 여기가 전이 아니라 후에 설정했으면 누가 1번이라는 얘기인가? 종합소득세가 1번 설정이 2번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법정길 전에 설정했으니까 설정이 1번 종합소득세가 2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가 났네요 소방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누구하고 딱 달라붙어서 누구에게 붙어서 그런가?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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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서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도 담보된 채권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면 누가 1번 배정을 받고 지역자원시설세 1번 담보된 채권 2번 그랬으니까요 1번은 2번보다 우선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읽을 때 우선순위 문제는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우선하냐 이걸 물어볼 때 반드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인가 아닌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잉수 세목인가 아닌가를 찾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 99% 답이 보여요 그런데 그걸 못 찾아버리면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25번까지는 우선순위 문제고 26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구제 절차예요 불복을 할 수 있는 거 불복 과태료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는 뭐 할 때 붙는다 그랬는가? 이때 과태료 나온다 했잖아요 내가 확 뱉으려고 하면 뱉고 있는 찰나에 옆에서 통상 찍어버리네 아 현장범으로 걸리셨네요 현장범이니까 이 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이 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통고 처분 통고 처분이라는 것은 일단 범법자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당신은 범법자에게 낙인 찍어서 통제버린 거예요 일단 범법자라고 도장을 찍어버렸으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물러선다 안 물러선다 안 물러서니까 내가 왜 범법자냐고 그러면 아 그거요 법원에 가서 말하든지 말든지 우리한테는 이 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하나 더 과태료 통고 처분 두 개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 안 나온 게 안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혹시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과세 전 적부 심사라는 게 과세 전 적부 심사라는 게 세금 부과를 하기 전에 예비로 먼저 이만큼 잘못이 있으니까 세금 이렇게 물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나요? 하고 다시 그러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예고 통지를 보내 예고 통지를 보내고 나 이거 너무 심해요 나 이거 너무 심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하고 예고 통지를 보내면 제가 과세 전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하고 청구했어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불복을 이미 고지서가 이미 나와버린 상태인가요? 아니면 나오기 전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나오기 전에 답변을 주면 그 답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왜 안 되냐면 아직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불복 청구 불가능 이렇게 이건 불복 청구 안 돼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았을 때는 이재기나 심판요 이미 고지서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28번 이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요즘은 이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바로 갈 수 있어요 이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심판 청구는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바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건? 없어요 그건 안 돼 행정소송은 바로 안 돼요 이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며칠 안에만 하면 되고 무조건 다 며칠? 90일 무조건 90일 무조건 90일 그러면 이신청도 며칠? 90일 심판 청구도 90일 이신청을 거친 다음에 심판 청구 갈 때도 90일 심판 청구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갈 때도 90일 무조건 90일 이 지문 한 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이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 바로 갈 수 있다? 바로 갈 수 없다? 있다 한 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그걸 활용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에 나오면 지방세인 경우는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그거 하나 남았어요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예전에는 됐어요 예전에는 됐는데 몇 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심판 청구를 거친 다음에 소송을 해야지 소송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지방세는 바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바로 법원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해야지 직접 소송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30번 천재지변 그랬네요 이신청이나 심판 청구는 이신청이나 심판 청구는 둘 다 며칠 안에 해야 되는데 90일 90일 안에 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이 발생이 돼가지고 90일이라는 시간 안에 못 할 것 같으면 추가로 며칠의 시간을 더 준다? 14일 끝에 가서 14일 어디서부터 하냐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라는 시간을 더 줘요 무조건 천재지변 나오면 이렇게만 연결해 버리면 돼요 14일 시간 더 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주의할 게 요 지문을 조심하세요 지방세 여기가 지방세인지 국세인지를 잘 봐야 돼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 올해까지는 얼마냐면 올해까지는 천만 원 올해까지는 천만 원 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작년에는 요 지문을 800만 원이라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800이니까 1000이 넘지 않았으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이 가족을 애우지 마세요 가족은 애울 필요 없어요 배우자나 사촌이네 사촌이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금액 여기만 익히면 돼요 지방세는 천만 원 미만 혹시라도 여기가 국세라고 나오면 국세는 삼천만 원 미만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지방세는 천만 원 국세는 삼천만 원 이렇게 돼요 내년부터는 또 바뀌어요 내년부터는 바뀌어요 올해까지만 불복은 지방세는 천만 원 국세는 삼천만 원 이렇게 32번 이것도 엄청 많이 냈는데 심판 청구를 하면 내가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하면 그 처분에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하더라도 세무 공무원은 자기들은 자기 할 일을 한다? 할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제기를 하거나 심판 청구하면 세무 공무원이 하는 일을 내가 방해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 방해할 수 없어요 내가 불복을 제기해도 세무 공무원은 자기 할 일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기 불복 청구를 하거나 심판 청구를 하는 도중에도 내 재산 압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거 이 도중에도 정부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가능한데 압류한 재산을 직접적으로 바로 팔아버린다? 팔지는 못한다? 팔지는 못해요? 팔지는 팔아버리면 안 돼요? 팔지는 못하는데 특별히 만약에 압류한 재산이 부패나 변질되기 쉬우면 그때는 팔 수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지 원칙은 압류한 재산을 바로 팔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결정이 있는 날 그러면 결정이 있는 날 이 말은 정부가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압류를 해놓고 있는 재산 압류에서 잡고 있는데 정부가 이겼으면 이겼으면 바로 재산을 팔아버리라는 이야기인가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된가? 시간 며칠 시간을 준다? 30일 60일 아니라는 거 시험 볼 때 마다 60일로 나와요 30일 동안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 지문을 소득세하고 연결해서 문제를 출제하네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통지한 후에 세금을 징수할 때는 통지하고 며칠 안에 세금을 징수한다 며칠 안에 똑같아요? 며칠? 30일 이 말은 뭐냐면 너 내가 압류한 재산 찾아가려면 며칠 안에 돈 갖고 와라 이 소린가요? 그 말이에요 30일 안에 너 돈 갖고 와라 너 30일 안에 돈 안 내면 내가 네 재산 팔아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갈 때는 통지하고 며칠 안에 돈 내놔라 그런 말인가요? 30일 안에 돈 내놔라 그게 작년 소득세 단독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날짜로 90일로 몇 출제 해놨어요? 90일 안이나? 30일이에요 30일 안에 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30일 동안만 공매 처분을 보류해 주겠다 그 말은 30일 안에 돈 갖고 와서 네가 이 물건 찾아가면 내가 30일은 봐줄 테니까 30일 안에 돈 빨리 내놔라 30일 안에 안 내놓으면 내가 네 재산 팔아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이제 33번은 33번은 쭉 보면 이게 보면 신청, 소식의, 절차, 불복, 뭐라, 뭐라, 막 써놨네요 그런데 보니까 보정기간 그랬네요 보정 정보를 보충해 주세요 정보를 보충해 주세요 정부는 며칠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정보를 보완할 수 있고 20일 20일 동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시험은 여기를 낸 게 아니라 단서를 냈어요 그러면 이 보정기간은 20일이라는 보정기간은 결정기간 여기서 결정기간을 여기를 먼저 잡을게요 정부가 내가 정부에게 불만을 제기하면 내가 너 나 이거 열받아 하고 불만을 제기했어 그럼 불만을 제기 받았던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불만 받고 나서 며칠 안에 결정통지를 해 줘야 되고 답변을 여기서는 답변이에요 결정이라는 게 답변이라는 소리예요 그 불복을 제기하면 불복 받고 나서 며칠 안에 답변을 해 줘라 똑같아요 네가 90일이니까 나도 90일 나도 90일 너도 90일 나도 90일 그럼 이 신청을 받은 지방도 90일 심판총금 받은 조세심판원도 90일 90일 안에만 답변하시면 돼 90일 안에 답변을 하려면 보정기간 20일은 이 답변기간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보정이라는 거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서류를 검토를 못하니까 20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90일 안에 우리가 검토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번에 시험에 나올 것은 답변을 할 때 답변할 때 답변의 여기를 물어볼 거예요 답변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90일이라는 시간 안에 불복을 제기해야 되는데 90일이 넘어서 불복을 신청하면 정부는 서류를 검토한다? 검토 안 한다? 검토 안 한다 보정기간 20일을 시간을 줬는데 보정하지 않으면 검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검토도 하지 않고 옆으로 치워버리는 것을 각하 이게 완전히 하자가 있어가지고 검토 후 그래야 된가? 검토 전 그래야 된가? 검토 전 검토 전에 거절해버리는 것을 각하 그럼 검토해봤더니 당신 불만도 없는데 뭔 불만이 있다고 하시는가요? 검토해보고 나서 거절하는 것을 기각 기각은 검토 후 거절 이게 기각 그 다음에 검토해봤더니 당신 생각이 맞네요? 우리가 잘못됐네요? 그 말은 인용 검토 후에 수용을 하는 것 검토한 후에 그 사람 의견을 들어주는 걸 이걸 인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불복하고 관련된 것까지 다 잡았어요 이제 하나 남았네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검토해봤다는 이야기인가? 안 해봤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검토해보고 들어줬다 거절했다 거절 거절 이유가 없다 그랬으니까 당신, 당신만 우리가 못 들어주겠어 그 말은 기각 각하가 아니라 기각 검토해보고 나서 거절했으니까 이런 걸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35번 35번은 서류 송달이에요 작년에 특이하게 서류 송달에서 시험 문제가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서류 송달 연대 납세 의무자 그랬네요 그러면 연대라는 말이 나오면 연대 납세 의무자는 각자 책임인가요? 동일한 책임인가요? 동일한 책임입니다 그럼 연대 납세 의무자는 동일한 책임이지라도 납세 고지, 납세 고지예요? 세금 고지서? 그럼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가 알아야 된가요? 그중에 한 사람만 알면 되겠는가? 모두 납세 고지는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그중에 대표자에게만 보내줘라 모두에게 보내줘라 모두에게, 대표자에게 보내면 안 돼요? 대표자에게 보내는 건 중요한 서류다, 안 중요한 서류다? 안 중요한 서류는 대표자에게,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여기서는 납세 고지는 중요하니까 모두에게 각각 송달을 하셔야 됩니다 납세 관리인 있네요 그럼 고지서를 송달할 때 납세 관리인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고지서를 갖다 줘야 된가요? 그 사람한테 갖다 줘야 된가요? 관리인에게 갖다 주면 된가요? 관리인에게 그 사람이 아니라 납세 관리인에게 갖다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관리인이 따로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갖다 주면 되겠는가? 관리인에게 무조건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에게 만약에 신고했으면 신고한 장소에게 신고를 했으면 예를 들어 제가 김포 학원에다 서류를 갖다 줘야 되는데 김포 원장님이 저는 오늘 학원 안 나가니까 다른 데로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장소로 갖다 주셔야 돼요 신고한 장소가 있으면 신고한 장소에 겨부 송달은 그 사람 사무실이나 그 사람 집에 가서 전달하는 걸 겨부 송달하는데 송달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사람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없네 송달할 사람이 없으면 대신 가족이나 정업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거 없는 건 있어요? 가족이나 정업원에게 송달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했는가? 위아래로 스캔 한 번 뜨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걸 뭐라고 했냐면 살이 분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살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송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 살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살이 분별할 수 없다 그러면 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서류 수령을 거절했을 때는 그 집에 그대로 뭐 해버리면 된 건? 놓고 가버리면 돼 이런 송달을? 유치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송달을 받아들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랬네요 그러면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집이 어딘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사람 만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다 붙여버린다? 게시판 게시판에 붙이는 방법을 공시송달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경우는 게시판에 붙이고 나면 며칠이 지나면 송달이 된 걸로 보고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낫네요 이게 작년에 답으로 유도됐었는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건 잘 봐야 될 게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국세인가 지방세인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버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방세에서 고지서 송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지서를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달로 예를 들을게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납부 개시 며칠 전에 고지서를 송부해야 된가요? 5일 전에 고지서를 송부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가 고지서를 잘못 보냈어요 9월 30일이 넘어가지고 10월 5일 날 집에 고지서가 도달했네요 여기서 도달했어요 이미 날짜가 지나버렸는가? 안 지났는가? 지나버렸죠 날짜가 이미 지나서 고지서가 도착했을 때는 도착한 날로부터 며칠의 시간을 더 주냐면 14일을 연장해줘요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연장해줘요 앞에서 천재지변도 며칠이었던가? 14일 고지서가 너무 늦게 도착해도 14일 무조건 14일을 연장해줘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이거예요 이 고지서가 도착을 하긴 했는데 9월 27일 날 고지서가 우리 집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고지서 도착한 날하고 날로부터 마감날까지 여기까지 고지서를 도착한 날로부터 마감날까지 지방세인 경우는 지방세는 국세 국세의 지방세는 국세의 몇 프로만 지방세로 가져간다 그랬는가? 10% 그러면 지방세는 금액이 크다 크지 않는다 크지 않죠? 크지 않으니까 지방세 내려면 돈 준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가? 조금 밖에 안 걸리겠는가? 조금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도 텀도 짧아요 그래서 여기가 도착한 날로부터 마감날까지 시간이 7일 이내였을 때 이게 7일이 되는 거예요 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되는 날의 납부 기한이 되는 경우 그랬으니까 도달한 날로부터 기한까지가 채 며치도 안 남았으면 7일도 안 남았으면 7일도 안 남았으면 도착한 날로부터 며칠간 시간을 더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플러스 14일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연장은 14일이에요 14일 동안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로 무조건 문제가 나오니까 지방세 나올 때는 마감날보다 고지서가 너무 늦게 도착했더라도 시간 여유가 며칠의 시간 여유가 없으면 7일 7일의 시간 여유가 없으면 도착한 날 플러스 며칠 시간을 더 주고 14일 만약에 그런데 도착한 날로부터 마감까지 7일이라는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 만약에 9일 전에 도착했으면 마감 9일 전에 도착했으면 14일 연장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 줘요 안 해 주고 그냥 마감날까지 4시 안 돼 그래서 이게 작년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 지문이었어요 이거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지문인데 저걸 답으로 유도시켜버렸어요 이게 정답 지문이었어요 이 지문이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것들이 한두 개씩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꽤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국세는 따로 공부하면 헷갈리니까 지방세보다는 국세가 여유 시간을 더 있어야 된가 적어야 된가? 더 있어야죠 그러면 국세는 지방세보다 국세는 몇 배 정도 시간이 더 있어야 된가? 두 배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국세는 도착한 날로부터 여기 며칠의 시간 텀이 지금 안 되면 그렇죠? 14일이 안 되면 플러스 며칠? 14일 연장은 무조건 14일밖에 안 돼 도착하고 14일 이런 식으로 밖에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일단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7일의 텀이 7일보다 더 적으면 거기서부터 플러스 14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해서 39개가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지방세에서 나왔던 거였어요 조세 총론 중에 그리고 조세 총론이 전체 300개 중에서 10%가 더 차지하는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조세 총론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왜 총론을 조금 더 자세히 해야 되냐면 1번하고 2번에가 총론이 나왔을 때 그걸 풀어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1, 2번에가 1번, 2번에서 막혀버리면 1번, 2번 푼이라고 한 10분 걸려버려요 그럼 나머지 시간이 거의 없어요 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1번, 2번 끝나자마자 바로 양도세가 나와버려요 우리 A형이라고 해서 조세 총론, 치득세, 등록면, 재산세 이렇게 안 나와요 총론 나오고 양도세 바로 나와버려요 양도세 나오고 치득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세법은 A형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법은 아마 A형이라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먼저 나올 가망성이 있어요 먼저, 거기에 먼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총론만 먼저 딱 잡아놓으시면 그다음부터는 문제 푸는 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치득세부터 진행을 해나가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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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